안녕 나 돼지야 저희 X1에 먹 보라고 할 수 있죠 오우 과자 좀 불러주시 여윤아 네? 배 안 불러? 네 박수 먹을 때 보면 진짜 입이 안 쉬어요 맛있겠지? 나! 나 도윤이 아직 안 먹었어 그 사람은 도윤이 아직 안 먹었어 아 이건 진짜 밥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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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는 시간에 행복하게 써야 되는데 먹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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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다 아! 도연이 지금 벨트 풀리고 밥 먹겠대요 어떻게 해요? 도연이는 또 먹습니다 행복해요? 평소에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하는 거 모든 게 다 귀여워서 자주 이렇게 만지고 합니다 동표야! 귀여워! 동표야? 귀엽다 너 형은 어때? 귀여워 동표 동표 귀여워 내가 이 김치 잘하는 거 그냥 음중보다 야옹하니까 훨씬 재밌어 귀여워 왕윤씨 왜 이렇게 귀엽지? 리버스는 네가 내봐 만약에 외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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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저 귀여워요? 열심히 한 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O-H-O-N 나는 14 낯 나는 넌 넌 해이틱 아직은 난 보여도 재진 아이고 예! 예에에에에에!